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맛있겠다 이 닭새우 쩐는 거야 친구 이거 쩔꺼먹네 혼자 오니까 이 정도지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 황금새우에 닭새우 꽃새우입니다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튀김을 먹기 전에는 일단 이걸 먹어야 돼 센 거 이게 닭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닭새우 이게 닭새우고요 여러분 이게 꽃새우입니다 꽃새우는 내가 들어보니까 일반 새우는 이렇게 까면 냄새가 나 근데 이 꽃새우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비싸긴 비싸지 확실히 비싸긴 비싸죠 여러분들 근데 비싸긴 비싸죠 당연히 잡기도 어렵고 좀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거 먹고 싶어도 못먹는 날에는 못 먹어 이거 많이 이따켜서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 깍재 상쾌하다 냄새 안 닿는다 일반 새우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근데 여기 찍어먹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먹습니다 왜냐 이 꽃새우는 약간 달달하거든 여러분 이거 찍는 거 좋아하니까 찍어볼게요 이거 1인분 추가요 사장님 이거 1인분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닭새우 맛있어 보인다고요 엄청 맛있지 구워보세요 엄청 맛있어 근데 이 닭새우는 좀 깔 때 조심해야 돼 좀 아프거든 엄청 아프기 때문에 닭새우 좀 조심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난 이거 먹고 일반 새우면 못먹잖아 요즘에 1kg요 여러분들 이거 1kg이 얼마일까요? 이거 1kg이 얼마인지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으로 킥보드리겠습니다 위치요 여기 기장 1광에 있는 황금새우라고 엄청 맛있어요 5만원 10만원 1억 1억은 아니고 10만원 엄청 여러분들 1kg에 15만원 정도 15만원 비싸다고요? 야 그럼 이 선장님이 완전 이거 목숨 걸고 하더니 새우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건데 여러분들 이거 안 잡히는 날에는 못 먹어요 제가 위주비만 좀 해볼게요 새우 먹을까요? 자 여러분 닭새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닭새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아 진짜 맛있다 아 저요 아프리카TV라고 개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 촬영 보신거에요? 네 네 잘 좀 찍어주세요 잘 좀 찍어주세요 근데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장에 이거 황금새우 맛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아 정말 맛있습니다 예예 맛있냐구요 확실히 저는 닭새우보다 이 꽃새우가 정말 맛있는거 같아요 다이달하고 그냥 먹어도 다이달하고 일단 제일 좋은거는 까도 까도 이래이래이래 해도 손에 냄새가 안나 냄새 좀 났으면 좋겠다 정말 맛있어요 응 이거 하나만 까도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로와 머리가 어딨냐고 머리가 어딨냐고 머리가 어딨냐고 머리가 어딨냐고 까시는 척 하시는거 네 잠깐만요 네 어 근데 머리가 어딨냐고 머리가 어딨냐고 사장님 요 머리 머리 없는데요 사장님 머리가 어딨지 머리가 어딨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드 되세요? 네 아 여기 감사합니다 네 절댔어요 잘해야죠 아 여러분들 무슨 조작이랍니까 근데 손에 진짜 냄새가 어 아 사인 찍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운 좋게 내가 여러분들 여기 황금새우를 스폰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한번 스폰으로 제가 여기서 옛날에 한번 먹었었거든 근데 진짜 잘 먹고 맛있게 먹는다 이야 어 안 찍고 있나 사장님 우와 우와 사장님 어 여기 한번 먹으러 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너무 잘 먹고 열심히 멋있게 먹는다 해서 어 저는 스폰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폰하게 됐어요 근데 또 여기서 촬영을 한다 하더라고 어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어 오게 됐어요 알바바 아 이거 봐봐 우와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봐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짱은 안 먹고 아 알겠습니 하하하하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가게 제일 비싼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지금 여기 27만원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좀 이상했나 음 음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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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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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계속 웃으신다고 아.. 안 찍나 닭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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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쪼기쪼기하고 엄청 맛있어 이게 닭새우 개가리인데 다음에 와서 맛있는 거 먹방 한번 할께요 여기서 오늘 촬영 한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한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아.. 나는 이거 전문인데 저 주택이가 칼국수인데 이것도 한번 먹으면 자 여러분들 먹다보면 이렇게 칼국수가 나오거든요 이 칼국수가 죽여줍니다 이렇게 닭새우를 한 마리로 넣어주세요 한 마리로 넣어주거든요 여기다가 채널에 서민갑뿌 서민갑뿌 여러분들 서민갑뿌 아시죠? 서민갑뿌 서민갑뿌에서 오늘 영상 촬영 나왔는데 황금새우 닭새우랑 콧새우 정말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게 또 대박이거네 여러분 새우를 다 넣어서 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체인지 포장좀 해주세요 왜 안 치는데 채팅 한번 올려야 될까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4시간은 끝난거 같고 4시간은 끝난거 같습니다 4시간은 끝난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